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날아오면서 결국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해외로 출국을 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부부의 일정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이런 해외 순방 동행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래서 진실을 밝혀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또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오늘 박정영 핫스팟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초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부승찬 의원, 목용정 의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방송이에요. 첫 방송 이외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잘 나갔다. 잘 나갔다. 한마디라도 더 말 한마디로 국민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본인들께서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지만 누군가가 본인이 아는 누군가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나마 조금 속이 편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국민 대신해서 목소리 내고 싸워주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부승찬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워낙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 방송이고 그리고 정제되어 있는 방송이잖아요. 오마이뉴스가 정제된 방송이고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상황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도를 좀 조심해라. 태도를 조심해라. 말하다 보면 이제 약간 흐트러지고 뭐 이런 태도가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피드백을 세게 받으셨고요. 그래서 조심하려고요. 조심하세요. 두 손님께 모으고 계신데 조심하시고 두 분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SNS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전체 영상 아니면 VOD 많이 올라가니까요. 직접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부승천 의원님. 직접 홍보해주시고 지금 부승천 의원님을 직접 언급하신 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부승천 의원님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하시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능력자들이 많으세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승천 의원님 SNS를 보면서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식은땀이 나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아이스브레이킹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봤고요. 두 분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응원을 하고 열심히 초선의원으로서 투지와 그리고 열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한다는 말씀을 다들 하시고 계시니까요. 힘내시고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물풍선을 두 차례 어제 또 북한이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대북방송도 시작을 했고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는 더 대북방송도 늘려가고 반응을 더 세게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부승천 의원께서 SNS에 천공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오물풍선 보낸 상황에서 천공 얘기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천공의 발언 자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많거든요. 이번에 액트지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그다음에 전쟁론 한국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야 뭉친다. 25년 통일의 적기다. 25년 가을이 통일의 적기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강대강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공의 예언 아닌 예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SNS에다가 이제 통일 시나리오를 정리했죠. 의도 자체는 결국은 지금 국내 정치 위기를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통적인 권위주의 국가 리더들이 하는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했고 그 과정 속에 천공이 있다라는 그런 추론 속에서 SNS를 간만에 기록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천공이 왜 나오지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천공이 그동안 강연을 통해서 얘기해왔던 그렇죠. 한반도 전쟁론을 설파했고 2025년 가을 통일의 적기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게 천공의 예언이다. 정법 강의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풀어봤을 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것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제안을 정부가 걸어야죠. 물론 헌법 헌재에서 2023년 9월에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판결문에 보면 직접적인 심각한 위혜의 경우에 한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이 어떤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같이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위헌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치 안 한다. 그냥 놔둔다.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을 유도하는 측면이 좀 있다. 물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정말 저급한 도발이잖아요. 도발인데 그 과정 속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역할을 잘했느냐. 전단을 살포할 때. 그걸 5월에 전단 살포했죠. 그다음에 6월 6일, 7일 전단 살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일관에 걸쳐서 강원도하고 파주에서 전단 살포를 했기 때문에. 쌀도 보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고를 하든 경찰이 어떤 액션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적경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신체적 위협을,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탈북단체에다가 권고를 하는 그런 게 헌법재포반소 결정 취지에도 맞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쏘아올리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얘기했잖아요. 다시 전단 살포했을 때는 우리는 100배에 대해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놀라운 거, 우려스러운 거는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돼서 새로운 대응이 뭐냐. 김여정이 직접 새로운 대응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응이 뭐냐. 결국은 군사적인 조치일 거란 말이에요. 군사적 조치면 또 뭐냐. 그런 거로 인해서 정치적 대결로 인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적경 지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그래서 청공이 하다란 통일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라고 SNS에 적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부가 이런 긴장 상황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결국 이게 국지전 더 나아가서는 뭔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면전 위험까지 나온 게 아니냐.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 작전 환경상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고 감시정찰 자산이 발전 상당히 감시정찰이 24시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기체계가 발전했고 그리고 북한이 들어올 때 기동료에 대한 포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일주일 이상 또 지체시킬 수 있고 직결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병력을 직결해야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쟁 양상상 어렵고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해 5계도서 그다음에 DMZ 인근에서의 국지전 상태가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 손재타격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보니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신 문잠언니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풍선을 날리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풍선, 대북으로 날리는 풍선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긴 해요. 박성기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그들이 불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보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말자라는 게 저는 조주 요지라고 보고요. 북한 쪽으로 날리는, 대북으로 날리는 풍선에 여러 가지를 많이 실어서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드론 하나만 날리더라도 원래 날리는 게 되게 엄격합니다. 아무데서나 드론도 날리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 민간 단체에서 상공으로 우리 영공으로 뭔가를 날려서 올려보낸다. 이것 자체도 벌써 문제가 있고요. 그것 자체도 일단 폐기물이에요. 북한이 보내는 것도 오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GP에서 근무할 때 우리 쪽에서 날리다가 터져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시 오는 삐라도 주워봤거든요. 그렇죠. 바람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총풍 사태라고 불렀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풍선을 이용한 거니까 풍풍 정도 되려나요. 풍풍을 기획하는 게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어떻게 보면 용인하나 아니면 이걸 좀 그래서 안 되겠지만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지 한 번 안 하고 제지를 안 하더라도 권고 한 번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국가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렸을 때 아시겠지만 연천 지역의 면사무소에 낙탄도 있었잖아요. 고사총으로 발사를 해서 북한이 낙탄도 있었고 여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40여발을 발사하고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함질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목함질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제기하고 방송을 제기하고 거기도 또 때마침 연천이에요. 연천에 확성기 설치한 데다가 북한이 이제 고사포와 곡사포를 발사했죠. 다 저희 부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자주포로 대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 영토에 대해 자주포를 발사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이걸 멈췄잖아요. 멈추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멈추지 못한 폭주기관차와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상당히 정부가 노력을 했죠. 남북이 공의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 노력이 보이지 않고 대응에 대응 그다음에 대응에 새로운 대응 이런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수교를 한 나라 간에 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분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북한과 외교를 할 지금 상태인가? 외교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외교 단계가 아니라 그냥 대화의 단계도 닫혀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의 국민, 또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이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 방조, 방임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물풍선이 또 왔고 우리도 확성기 더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응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긴장이 어디까지 고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관리를 참 못하고 있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부터 있지만 안전핀판들이 다 있었잖아요.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남북기본합의소 있고 정전협정이 있고 남북관계발전법이 있고 이런 법으로 규율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주변국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전판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발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주변 환경까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브레이크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장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예전 박근혜 정부 때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지만 좀 달라진 점이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오늘 출국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국빈 방문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실 때 기내식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얼마 드는지 다 국민들에게 못 알릴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알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물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상황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나가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가는 것인가 하다못해 방향이라도 정해놓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불거지는데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이런 제목도 생각나는데 대통령님 어디 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면 여사님 어디 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 아는 거 지금 일정 부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슈 전환 정책이 먹혔다고 봐요. 전략 자체가 먹혔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 우리가 이제 최혜병 특검을 상당히 몰아붙이고 긴건희 특검법도 이제 다시 이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안보를 정치화함으로써 상당 부분 묻히거든요. 언론에서도 뭐 MBC 같은 경우는 틀어놓으면 예체해병 특검과 관련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조중종에서 받아쓰고 뭐 이런 것들이 안보 쪽으로 상당히 전환됐거든요. 안보 쪽으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액트지오라는 이게 석유 탐사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도 상당히 또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환을 시켰어요.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뭐 중앙아시아 상계국 방문도 아 힐링하러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야 이제 좀 머리 아픈 게 조금 잠잠해졌고 하니까 한번 나갔다 오자.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정도로. 네. 지금 액트지오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그 석유라는 게 우리는 산유국의 꿈을 저를 비롯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부터 얼마나 많이 꿈꿔왔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한 번 써먹은 수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총풍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총풍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슈 전환. 이제 국민들께서 근데 분명히 이게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왔다 갔다는 상황에서도 다시 진짜 본질의 이슈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본질로.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의원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3일에 윤 대통령이 산유국의 꿈을 우리 국민들한테 꾸게 하고 그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어요. 그럼 과연 산유국의 꿈을 얘기했던 윤 대통령 또 해외 순방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결과 나왔습니다. 봤더니 31.5% 지난주보다는 0.9%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총선 이후에도 30%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30%대 한국결럽은 20%대 계속 쭉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조차 30% 초반밖에 못 간다. 지금 모든 카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는 모습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윤석열 정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유국과 관련된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국정 발표 1호로 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이런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발표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발표잖아요. 불확실성이 높은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액트지오 아브레우? 비토르 아브레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발표한 사례도 있다. 오바마 트럼프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바마 트럼프는 이게 산유국이다 뭐다 이런 발표가 아니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국정 방향을 제시했던 거고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고문을 하는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산유국과 관련된 이런 대통령이 20% 확률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전혀 없었고 그나마 은비정부 때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결국은 국정조사까지 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국정조사까지 간 사례는 있었어요. 해외 자원 개발. 맞아요. 열풍,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세에 낭비된 게 40조. 그때 당시 추산 40조고 여기에 동원됐던 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공사들이 다 동원이 됐던 거 아니에요. 동원이 돼서 결국 다 쫄딱 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산업통사문부 장관인 최경환 부터 시작해서 공사 사장들이 다 기소되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전부 무죄. 무죄로 나왔죠. 사실상 자원과 관련된 건 무죄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석유공사 사장이든 누가 됐든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탐사해보니 매장량이 확인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5천억 들여서 혹은 1조 들여서 해보니 40조도 무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잠식이 20조가량 자본잠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성적자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요? 직원들 해고하고 있잖아요. 정리해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거 경영정상화 대책 내놔라. 이렇게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정부 출자금이잖아요. 정부 출자금은 어디서 받아요? 결국 석유 탐사 아니에요. 가스 탐사 아니에요. 지금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호주 탐사업체도 지금 발을 뺐잖아요. 15년간 탐사를 했어요? 탐사를 하다가 발을 뺐잖아요. 장례성이 없다고. 장례성이 없다고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을 뺀 거야. 그런데 석유공사가 살 길은 없어. 이러다가 망하게 생긴 거야. 광물자원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MB대 해외자원에 직접 참여했다가 결국은 그 광물자원공사가 없어지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합이 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상황에서 돌파구는 뭐냐? 정부 출자예요. 그런데 석유 탐사가 정부 출자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민간기업이요. 투자예요. 왜? 합작으로 하고? 네. 하이리스크잖아요. 정부가 돈을 댈 수가 없어요. 혈수를 댈. 하이리스크지. 안 나오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리턴이잖아요. 이거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뭘로 해요? 정부 출자로 가는 거예요. 5천억. 우리 혈세로. 우리 혈세로. 그것도 1인 기업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지역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은 국정을 총가하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망을 주는 지도자 또는 희망을 주는 제일 권력자.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산유국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브리핑을 했다.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가겠다. 이런 큰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고. 단순히 우리 정부를 넘어서서 다음 정부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가 막힌 발견을 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브리핑이라고 보고요. 액트지어 이야기하셨고 석유공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액트지어라는 곳이 체납이 돼서 정지가 됐는데 지금 내놓은 이야기로는 텍사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텍사스가 됐습니까? 텍사스 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브리핑한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혈세를 끌어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지금 주목했던 게 여러 가지 석유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한 번 올랐다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매도를 한 쪽이 국민연금 쪽에서 많이 했다고 해요. 물론 연관성을 제가 연결시자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국민연금 쪽에서는 정말 투자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탑급 정보를 가지신 분들 정말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신 분들이 저는 투자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게도 아니라고 보신 거겠죠? 이게 두 가지 포인트 한 가지 포인트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석유 공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 조심하세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자본 잠식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로 또 떠보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헥트지오예요. 두 하나는 공사고 하나는 개인 기업인데 둘 다 형편없는 공사에 기업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는 게 연평균 3,800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법인 영업세도 못 내고 4년 그러면 지정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럼 4개 업체에다가 4개 업체를 지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4개 업체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굴지에 수혜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나온 12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들어갔을 때 이런 회사들은 어떤 입장이냐. 뭐냐면 자기네가 자본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정말 달려들어야 되는데 왜 못 달려들이고 이런 부실한 기업과 부실한 공사가 자기들 살기.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포기한.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브리핑하는데 기자회견하는데 대표 딱 한 명이 와서 이런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단이 고문이에요. 지금 고문. 팔아다지고요. 정부 출자를 통하면 일단 공사가 폐업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곽 수석이라는 사람. 곽원준 수석이라고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사람이 또 이번에 정리해고 범위에 해당되는 자문위원 제도에 포함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이걸로 통해서 또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의심적인 게 많아요. 의욕들이.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이 탐사라는 게 아까도 얘기하지만 국민 열쇠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그다음에 융자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융자일 테니 기업이 들어와라.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보이면 이게 하이리턴이니까 업체들이 엄청 달려들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국민 열쇠가 투입된다.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또는 정말 감사하게도 석유가 발견됐다. 석유나 가스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요. 국민의 열쇠를 과연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즉 막대한 양의 국민 열쇠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지 대통령까지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를 일단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여기 석유 매장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익들은 국민의 열쇠로 투입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발견된 이 석유 매장 활용은 과연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정도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 발표 이후에 그것도 사실은 장중에 주식시장에 있는 가운데 발표가 돼서 석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빵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팔고 나온 분들이 제일 위너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부럽혀요. 결국에 부럽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잘했다고 우리가 더 칭찬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데 또 그걸 받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레오 고문의 기재계는 오히려 주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거 뭔가 돈 번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브레오 고문이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지정해서 입찰할 때 액트지오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을까. 이거 너무나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국정조사 나중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국정조사감이라고 봐요. 너무 지정경쟁 입찰 업체를 어떻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연구용역이라는 걸 이런 걸 정말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 그다음에 매출액 이런 거 그다음에 직원 수 이런 인프라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냥 아무 기업에나 맡길 수 없잖아요. 법인세를 받는 사람. 아니 그거를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세금 안 낸 사람. 그럼요. 저는 세금 우리 연말정상 같은 것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세금의 조세저항이 참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에 민감한 우리나라에 체납한 곳이 이 커 대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나선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회 민주당 우리 당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국정조사나 청문회 해당 장치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기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조사 나중에 필요하면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청문회 같은 방식으로 국민분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피하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대비로 묶여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입찰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간에 누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또 여기서 새로운 게 밝혀지면 특권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오물풍선인지 황금보아를 낳는 거의할풍선인지 모르고 알을 낳는 거의할풍선인지 모르고 쏘아올린 거다. 결국은 오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심각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과학까지 정쟁으로 끌고 하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긴 한데 정쟁으로 치부하고 공방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천공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알 만하죠. 천공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여기도 천공 등장하죠. 맞아요. 이 얘기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적어도 우리가 예전부터 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그리고 부승선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런 정도의 야권이나 국민들의 의혹과 의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가고 우리가 이하 부정관 이라 했습니다. 괜히 필요한 불필요한 곳에서 본인들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천공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거나 그 부분을 또는 배제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했거나 그래서 무능하거나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행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땐 천공은 성역이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스라이팅 된 거고 저는 그거를 서울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느꼈고 건들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존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책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정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안 된다? 너무 우리 모 의원님이 너무 합리적으로 제가 행시를 준비했거든요. 한때는 직업 공무원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벌써 정부 부처에 가서 열심히 사무관 서기관을 바라보고 하는데 아니 정부 부처에 계신 제 선배가 되실 뻔했던 공무원 고위 공무원 여러분 양심을 찾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통일 천공 시나리오 얘기를 하다가 액트조 얘기 왔는데 여기서도 천공이 산유국의 꿈에서도 돌고 돌아 천공이 천공 얘기가 나오게 돼서 글쎄요. 이렇게 갈 수만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우리 안보도 그렇고 산유국의 꿈도 그렇고 천공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국회만이라도 정신 차려 계속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구성 협상을 위한 본회의가 오늘 열릴지 말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전달받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려야 되고 열릴 것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분명히 협상안을 들고 나와주길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도 사실 안타까워요. 저희가 안타까우세요? 죄송스러운 표현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움직여야 되는 방안들을 분명히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그러나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나기가 분명히 뻗쳐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직일 수 없다. 저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 처음 열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 서서 막 이렇게 낯설은 풍경이죠. 이렇게 막 하다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의원총회도 하고 그거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그걸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왜 저는 오히려 오히려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하시고 싶으셨다면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향에서 또는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어딜 바라보고 저 집회를 하시는 건가 물론 의도는 있으셨겠지만 일단 의아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의 움직임을 막고 있는 거는 야당이 아니라 본인들이라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께서 현재 상태를 자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각하시고 여러 가지 협상들에 나오셔야 되고 협상을 하자고 5월 중순부터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걸로 압니다만 그때마다 계속 빈손으로 오셨고 빈손으로 오셨으니 빈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협상안을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입법독주 안 된다 중단하라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이런 피켓팅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서 결국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죠.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무슨 장면이? 지금 15개 특위를 구성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배수진을 쳤죠. 그러면 이제 의회 활동은 안 하겠다라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상권분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 다 하실 거예요. 하시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가 거부권 남발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의 상권분립이라는 걸 명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견제하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1차적으로 지금은 의회가 견제할 때이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때이다.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입법부에다가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입법부의 역할은 뭐냐. 거기서 이제 당연히 국민의 명령을 유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헌법정신에도 맞는 거고요. 왜 행정부의 독주를 저렇게 가만두느냐. 이런 것들을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표현들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입법부가 헌법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말 그대로 민주당은 법으로 가면 됩니다. 법대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하기 때문에 11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21대가 다시 21대 전반기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21대 모습하고 지금은 다르다. 21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여당 맞죠? 하에서 이뤄진 거고 지금은 야당 하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이뤄지는 것 때문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민주당도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는 한다고 한시 반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의원식도 의원식 의장님도 분명히 이런 국민의 뜻 시대정신 헌법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묵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우원식 의장님이 쉬니까 더욱 더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에 더욱 여지를 협상의 여지를 협상의 시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법대로 시한 지키고 6월 7일 23시 59분 59초까지 기다리셨고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까지 계속 중계까지도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 논평 중에 하나가 법사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법사위 가져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다. 그 목적 하나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계시면 정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안 계셨으면 법사위 그냥 그대로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게 원내대표단에서 나올 수 있는 논평이고 브리핑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법사위가 쟁점이죠. 제일 큰 쟁점인데 만약에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게 되면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여서 종합특검법 이런 것들은 계속 지지분인하다가 패스트랙 가더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1년 정도 330일 정도 걸렸으니까요. 330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죠. 이게 질질 끌고 그다음에 또 패스트트랙 태우고 그러면 또 330일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또 22대 국회 반이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대통령이 잘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한두 개도 아니고 14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돼버린 거잖아요.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기록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국민의힘이 갖고 간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수당이 왜? 다수당이? 국회법상의 다수당이 왜 법사위원장을 왜 관례를 얘기하냐고요. 관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본인들은 편할 때는 법대로 불편할 때는 관례대로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법대로 자 특검 할 수 있죠? 그럼 특검 하자. 법대로 이런 거 법대로만 가자 이거예요. 무슨 관례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국회니까 법대로 법대로 밥대로 말고 법대로 앞으로는 딱 원칙을 만들어서 법대로 법대로 가야 된다. 정치 영역 그리고 선출되어 있는 선출자로 이루어진 영역들이 있죠. 대통령도 사실 선출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영법 기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과 정치 영역이 일정 정도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많이 외치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상태에서 결국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내용들을 이해해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거부권 제2호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고 평가받더라도 당시 대통령들은 제2호구권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국민의 의견이고 이거 역시 정치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2호구권을 그렇게 난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적 또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2호구권을 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각 당의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의원들끼도 서로 공동 발의를 함께 하자는 식으로 많이 서로 본인의 법안을 어필을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비슷할 거라고 당연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께서 본인의 지역이 됐든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국정 현안이 되었건 간에 1호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께서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시라면 지금 바로 일합시다. 일해야 됩니다. 일합시다. 그래요.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지역에서 현장 민원실 운영할 때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가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3시에 잡혀있더라고요. 일부러. 왜 하필이 3시입니까? 원래 1시 반 이렇게 하는데 3시에는 의원총회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3시에 했더라고요. 또 침대축구 스타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간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침대축구 좀 많이 안 해요. 거기는 실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중동축구도 실력 좋아져서 침대축구 안 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침대축구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상당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녁 먹고 하지 않을까 밤에 심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기자들도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퇴근할까 봐. 저도 걱정돼요. 지금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왜 가세요? 부산은? 거기 천주교회에서 강연이 7시 반에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7시 반이에요? 못 가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취소하세요. 오늘 국회 상황에 이해해 주실 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국정 현안이 이렇게 주는데 아니 그래서 의총 1시 반에 하고 그 다음 본회의 2시에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서 KTX 타고 딱 가면 7시 반 강연 딱 맞춰서 가고 다 딱 좋은데 말이야. 부승찬 의원님 일정이 우리 국정 스케줄을 일단 부승찬 의원님의 스케줄에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맞춰서 빨리 해야 된다. 2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해야 된다. 2시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특위 이제 상임위를 대체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고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의 보이콧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의총까지는 지켜봐주겠다. 지켜본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그러니까 또 교활하게 또 셋이 하고 말이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자 역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슨 특위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뭔가요? 국회 밖에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법적인 기구입니까?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해야 될 상임위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거를 대놓고 부작위하시고 다른 내용으로 그걸 이끌어나가시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맥주로 축하 파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첫 본회의에서 집회하고 팔뚝질하고 이럴 때 이걸 과연 누구를 향해서 누구 보라고 한 그런 집회일까? 시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용산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108명의 결사대 이런 느낌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짧더라고요. 하려면 밤샘 해야지. 그렇게 짧게 해서 뭐가 뭐 먹히겠어요. 그다음에 안 해본 정당이라 뭐 집회 이런 걸 잘 안 해본 정당이라 좀 어색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색해 보여요. 바닥에 앉아있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경우도 우리 훈련병 연결식 날 또 맥주 파티를 하고 맞아요. 그런데 본인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 왜냐하면 일사단장 직무 배제된 거 아시죠? 맞아요. 그날. 군 기강이 군 기강이 너무 흉해졌어요. 아니 군 통수권자는 직무 배제하면 안 돼요? 군 통수권자에서 직무 배제하라? 아니 음주 파티를 한 거 아니에요? 연결식 날 군 통수권자가 자기 부하에 연결식 날 맥주 파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사단장은 뭐 풍선과 관련돼서 네. 그날 음주 회식했다고 해서 음주 회식했잖아요. 직무 배제했잖아요. 이리 올라가야지 군 통수권자도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거 같아요. 군대에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12사단 관련된 훈련병 사망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연 국방부 그리고 군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군 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의장님 선출도 안 돼 있고요. 참 웃긴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에 지원하신 국민의힘 의원이 별로 없으시대요. 그래요? 네. 아니 거의 어떤 모 의원회는 아예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싸워야 되니까 거기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볍지 모르게 안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다면 더 나와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채널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피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시사하는 바는 그냥 정리할게요. 뭐냐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 결국 상임위가 열리면 카메라가 자기 앞에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혼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상임위를 어떻게 선택해요? 과방에도 마찬가지요. 가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장학 지금 언론장학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장학하고 있잖아요. 2인 체제로 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대로 5인 체제로 가라 뭐 하라 이런 상황에 자기가 카메라 앞에 대고 영혼 없이 또 영혼을 팔아야 되잖아요. 영혼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셉니까? 최민희 위원장하고 정청래 위원장하고 거기서 싸움이 되겠어요? 망신만 당하겠지? 그럼 당연히 법사위나 과방위는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6월 6일 날 우리 현충일에 가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 자리는 전멀군경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가장 최근에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넋을 기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저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최상병 님을 외면할까 생각을 했는데 끝내 외면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표방하시는 그런 큰 리더십 또는 형님 리더십 하실 거면요. 더더욱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직한 우리 해병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속 느끼고 있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이대로 괜찮은가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또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들은 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민의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일각에서는 원구성 이렇게 또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몰고 가면 폭 맞을 거다. 이런 의견도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희망사항이겠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요. 우려하실 수는 있겠죠. 이게 좀 과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요. 혹시 역풍의 우려 역풍의 그런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저희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으면 역풍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밀어붙이자 이런 식이 되면은 아예 협의 없이 그냥 우리가 가반이니까 다 한다. 당연히 불어 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의장이 주간나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였고 우리가 원하는 안을 제출도 다 했고 그쪽에 먼저 제출했고 그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빈손으로 온 상태였고 그래서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죠. 21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고 21대는 그걸 잘 이용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야 니네 다 가져 그럴 거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여론을 좀 조성을 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역풍은 저는 뭐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우려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잘하면 민주당이 잘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21대처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개혁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는 과감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줘요. 저는 항상 이제 하나회 첫결 당시 김영삼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만큼 압력이 들어왔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모든 걸 던지면서 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는 민생이라는 건 현재 일이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도요. 자고 오면 하면 안 돼요. 미래에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또다시 21대에 의해서 누더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들이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이번에 안동환인가 검사 물론 기각은 됐지만 거기서 얘기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여섯 분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탄핵까지 될 수 없다고 거기서 두 분이 그런 판결을 내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 미래는요. 또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하면 돼요. 여기서 그 검찰개혁은 미래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지금의 검찰의 권력을 잘라내고 가는 게 맞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검찰개혁 TF의 간사 아, 간사시군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럼요. 믿습니다. 두 분이 지난 방송 때보다는 지금 오늘 하니까 합도 잘 맞으시고 서로 주거니, 박거니 좋습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댓글 보니까 파랭의 꽃님이 모경종 의원님 화이팅! 말씀 주셨고 정미진님도 민주당 잘한다. 그리고 역풍 없습니다. 푸른향기님의 의견도 있고 모향님도 모경종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김태현님도 안녕하세요. 부승선 의원님 인사해 주셨고요. 토리토리님 모경종 의원님 출연 중이시군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댓글을 보니까 모경종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댓글 동원한 거 아닌가? 댓글 동원한 거 엊그제 구독자가 천분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관심이 크다. 부승선 의원님 특히 부승선 의원실에서도 분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왜 자꾸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압력을 아니 의원실 가서 지금 집합 걸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뭡니까? 저희는 여러모로 부승선 의원님보다 부족하니까 이런 걸로 저희가 엉뚱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그렇지만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영상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두 초선 의원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류사명 또 이지은 두 위원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